아뇨 없을거야 아까 하나였어 내가 보냈는데? 야야야 죽었어 이제 푸시 간다 똥카 거 나온거야 지금 포카 전에 기잘 하나 더 있다 담쪽에 아 뭐야 오른쪽 아 오른쪽 앉아 죽었다 아 안보여 어디선거야? 어디있어 이 새끼 내가 착각했나봐 뭐야 폼만 잡고 있었네 내 쪽 다리 건넌다 내 쪽으로 박는다 둘이상 하나 기절 좌측 봐줄게 우리 푸시 못갈듯? 내 쪽에 M4 있을거야 확인 왼쪽 이거 동쪽면 정도? 시야 오랩이 없고 아 하게 포카는 야씨 장난하네 지금 기절이다 기절이다 아케 오재라 저기 중간 그거 가게 지붕 월업 지붕 기절 얘 아까 멀리 있던 애야 오른쪽 라인 내 뒷자리를 유지할게 알겠 피가고 찍어볼게 나 다른 곳에 간다 여기 기절 있어? 기절이야 기절 나 더 아래 신경쓸게 알겠 나 다른 곳에 간다 여기 있던 애들 어디 갔냐 우리 아래에 있던데 우리 아래에 있던데 3번으로 푸시갔어 얘네 3번으로 푸시갔어 얘네가? 너네 아래? 어 우리 아래 우리 아래 3번도 봐봐 우리 아래 잠시만 거기 우리 쪽으로 각 안열고 있어 혹시 옷 색깔 뭔지 알아? 이번 쪽으로 붙었다 아.. 아니야 저거 야 날 봤을지 모르겠네 창고.. 가운데부터 타던거 기절 꽃차림이 다른데? 하나 더 있다 우체계 그럼 하나만 찾으면 돼 어 여기 기절인데? 다이렉트로 갈게요 이번 쪽에 떨어졌다 오 트래킹 머리 닫아버리네